자 그러면은 일단 조세총론에 대해서 정의를 해나갈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요약집 다 받으셨죠? 요약집은 일단 가지고 계시고 강의노트 그대로 지금 들고 계시나요? 강의노트 일단 보세요 강의노트 한 다음에 요약집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강의노트 안 가지고 오셨어요? 가져오셨어요? 없으세요? 안 사셨어요? 아 있어요? 집에 있는데 안 가져오신 거예요? 멀리 있네요 여러분들 요 강의노트는 시험보는 그날까지 계속 이 한 권으로 단권화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정의를 하시고 정의를 하시고 정의를 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아셨나요? 그렇게 해서 쭉 정의를 해나가시는 걸로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첫 번째 조세우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세란 무엇을 말하느냐 뭐 시험재산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그냥 기본적인 내용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조세란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이게 조세입니다 자 이걸 풀어서 쓰면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요 그래서 세금은 오직 누구만 징수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징수할 수 있으며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참고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이 걷어들이는 것은 조세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걷어들이는 것은 보통 공과금이라고 해서 금자를 쓰거나 회비라고 해서 빗자를 써요 참고로 세금에만 보통 무슨 글자를 쓰느냐 하면 세자를 씁니다 세금에만 세금 아닌 것은 세자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세금 아닌 것 중에서 세자 쓰는 게 두 개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전세, 월세 그러니까 전세, 월세 빼고는 세금 아닌 것에는 세자 안 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쓰는 용어가 전기세, 수도세라고 그랬죠? 전기세, 수도세는 세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가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해야죠 금자를 써야죠 금자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이게 조세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근데 뒤에 봤더니 세자가 안 붙어있다 그러면 세금 아닙니다 세자가 붙은 것은 무조건 세금이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두 번째,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왜 걷느냐 왜 걷는다? 그렇죠?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 운영비 성격으로 걷어들이는 게 뭐다? 세금인 거죠 그러면 운영비 목적이 아니라 제재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경우죠 이런 것들 역시나 여기는 세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세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징수해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두 번째는 무슨 목적으로 징수해야 된다?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세금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거나 또는 국가나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경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거나 그러면 세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느냐? 세 번째 세금은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를 한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세금 내세요 라고 이야기 못해요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을 어디에다가 규정해놨어요? 법률에다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세금을 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무슨 요건이라고 하느냐 하면 과세 요건이라고 하고 보통 과세 요건이 뭐냐면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납세 무자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그래서 모든 세금에는 과세 대상은 이것이며 과세 표준은 이렇게 계산하며 세율은 이렇게 가면 납세 무자는 누구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한테만 부과하는 게 조세입니다 그러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요건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과세 대상 다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다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에 뭐가 있었어요? 부선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해 먹는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인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뭐다? 그냥 등기 등록 대상이다 단,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줄여서 부선항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뭐다? 그래요 토지하고 주택이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부, 귀신, 주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가 뭐예요? 기타, 자산 기타, 자산 신의 신탁수익권 주가, 주식, 파가, 파생상품 이게 다 법률로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고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과세 표준은 뭐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단 시가인정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냐? 시가표준액 했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나 7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뭐냐? 공시가액에 합격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 9억이나 12억이나 0원을 공지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십시오 별도합산토지 같은 경우는 80억을 공지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십시오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을 공지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십시오 그냥 저 혼자 계속 말할 거예요 들으시면서 맞아 그게 있었어라고 생각이 들면 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뭐냐? 가, 필, 차, 특, 소, 기, 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지해서 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를 공지해서 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를 공지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거기에 세율들이 있었죠? 취득세 세율 2.3%, 2.8%, 3%, 3.5%, 4%짜리 그래서 38광땡, 815광복 이딴 거 외웠었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였고 0.2%짜리, 0.8%짜리, 1.5%짜리, 2%짜리, 6천원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비례세하고 누진세 구조로 돼 있는데 0.07%, 0.2%, 0.25%, 0.3%, 0.5%, 4%, 5%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 5, 6, 7, 6 기억나세요? 40%, 50%, 60%, 70%짜리가 있었고 누진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다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요 이 모든 요건이 다 충족이 된 자에게만 부과가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세는 개별적,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반대급부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대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기부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고 개인적인 혜택은 없다고요 대신 공통적이고 간접적인 혜택은 있죠 우리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안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이러한 혜택들을 받는 거지 내가 천만 원 냈다고 해서 나한테 천만 원어치 해주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세는 어떻게 징수한다? 강제적으로 징수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면 국가 유지가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걷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세는 계약관계다, 아니다 아닙니다 계약관계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조세는 어떻게 내는 게 원칙이다?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왜? 왜 금전으로 내야 돼요? 그렇죠 쓰기 편하기 위해서 세금은 저축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용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쓰기 편하려면 어떻게 하십시오? 현금으로 내주세요 물론 현금으로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뭘 인정하고 있어요? 물납을 인정하고는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세의 특징인데 다시 1번부터 쭉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자, 조세란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에 충당할 목적으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써 무엇으로 납부하는 걸 말한다?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조세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조세는 원칙은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요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행 국세, 지방세 통틀어서 딱 두 개밖에 없다 재산세하고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외에는 물납이 되는 경우가 없고 그 다음에 금전으로 내더라도 원칙은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이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나누어서 내는 제도도 있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울 내용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서 물납하고 분할납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범위 내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재산세뿐입니다 얼마 초과? 천만원 초과? 무엇으로? 관할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에서 가능하죠? 그래서 보유세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초과했을 때? 250만원 초과인데 기간이 다르죠? 재산세는 올해 개정이 돼서 몇 개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소득세는 천만원 초과였을 때 몇 개월이네? 2개월이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100% 시험제 나옵니다 이 내용은 자 그래서 취득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취득록세에서는 절대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물납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무슨 제도만 존재한다? 분할납부 제도만 존재할 것이며 그리고 이 분할납부할 때 기간은 동일한 경우가 단 하나도 없어요 3개월, 6개월, 2개월입니다 36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분할납부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이 금액의 두 배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 금액의 두 배를 넘지 않으면 이 금액 초과분만 근데 이 금액의 두 배를 넘어가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을 초과하면 50% 이하 양도소득세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이하면 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액과 기간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분명히 올해 시험제는 이건 100% 나와요 비교하는 문제로 해서 분명히 100% 나올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일단 기간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3개월, 6개월, 2개월입니다 아셨어? 이건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재산세는 천만 원이 초과가 됐었을 때 물납이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 뭐가 가능한 거예요? 분할납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천만 원 초과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재산세 문제에서 나왔느냐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나왔느냐 구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천만 원이 초과되면 재산세에서 천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만 돼요? 아니에요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분할납부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되는 거죠 그 250만 원 초과 범위에 천만 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꼭 천만 원 초과가 꼭 천만 원 초과가 물납만 물어보는 문제일 수는 물납만 물어보는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재산세서는 아셨어요? 250만 원은 100% 분할납부 문제입니다 근데 천만 원 초과는 물납이 대부분이겠지만 천만 원 초과를 주면서 분할납부를 같이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 내용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